잉여맨 러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젠가 위에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게임 젠가 서바이벌 이렇게 리아랑 미호랑 살아남을 거고요 저기 반대편에서 이 젠가를 쓰러트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게임이야 이렇게 자동차를 던진다고 뭐가 나로 온 거야? 자동차? 어 자동차 하지만 점프했어 점프했어 나도 살았어 우리 셋 다 살았어 7명이 살아남았고요 리아야 거기 위에 있는 거 괜찮은 거야? 난 살았지롱 어떻게 살았어 미호랑 나라 죽었는데 같은 곳에서 죽었어 리아야 화이팅 나 끝까지 살아남겠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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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떻게 살았어? 어떻게 살았어? 깜빡에 살았나 봐 대박 뭐야? 그거밖에 못 맞춰냐오? 내가 1등이네 와우 니아가 1등 11명 중에서 딱 한 명 살아나 봤는데 너무 쉬운데? 아 피하기 야 리아를 죽이고 싶나 봐 진짜 잘 던지긴 해 마초바루 야 자동차에 정통에 맞는 거 뭐야 너무 아프다 완전 개그네 좋았어 이번에도 한 번 살아남아보자 이번엔 내가 1등 한 번 해봐야겠어 오케이 이번엔 살아남아보자 이번엔 내가 한 번 최고의 1인이 되어보겠어 니아하는 거 보니까 니아는 딱 하나 뺐어 하나 중앙 뺐다 벌관이 중 잘 빼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나 남았고 하나 남았고 잘했고 오오오오오우 잘했고 잘하는데 저 친구 잘하잖아 공을 으아아악 우와 난 죽었다! 야 뭐야! 난 또 살아야지! 오 리아! 김희아 왜 이렇게 잘해? 먼저 봐라! 자 2명! 오 피하기! 맞춰봐라! 골! 또 피하기! 딱 정면으로 동체 시력으로 딱 하는 거지 이렇게 딱 뛰어올 때쯤에 피하는 거지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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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좀 거대한 거 우와! 와! 리아 저 정도면 지금 최소 4류난 가지고 있다 1등! 야 뭔데 쟤? 아까부터 왜 계속... 교통사고 났어! 맨날 근데 교통사고로 끝나! 아 이게 피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난 너무 젊어 나도 던져보고 싶다 우리 던지는 거 한 판씩 하자 뿅 오! 얘들아 내가 던지는 거야 자 얘들아 내가 기가 막힌 거 던져볼게 긴장해도 좋아 야맨니 거는 다 피할 거야 쇼쇼쇼쇼쇼쇼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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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별거 없는데?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데 여기다가 했다면? 아니 살았다 많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걸 먹어봐 본다면? 정신 못 차리겠지 정신 못 차리겠지 아 배뻑던데? 나 혼자 살았는데? 맞춰보시지 니아야 꼭 살아남아 아 저보시지 얼간아 니아 이 녀석 봐라 넌 안되겠다 맞춰보시지 얼간아 각도를 좀 내려서 이 녀석한테 뜨거운 맛을 커다란게 날아갈 건데 감당이 되겠어? 맞춰봐라 홍정아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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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쉽다 이거 쉽다 어? 어 던지는 거 쉬운데 생각보다 응 내가 던지는 거야 야 리아다 이제 무서워 리아는 한번 잘해봐 끝까지 살아남아 나 리아는 생존 고수니까 던지는 것도 잘할 거야 해봐 해봐 던질지 모르죠 각보고 갔다 던질지 모르죠 뭔데 뭔데 맨 밑에 맨 밑에 야 맨 밑을 노린다고? 벌써? 맨 밑을 노려서 모두 다 쓰러뜨린다? 그럼 나 필승전법이지 안 되는데 근데 안 맞고 있는데 잘 못 던지는 거 같은데? 어? 어? 어림도 없지 위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지 어림없는 볼 어? 어? 그럼 뒤로 쓰러질까? 앞으로 쓰러질까? 뒤로 쓰러지겠지? 저 중심이라면? 어우? 계속 때리다 보면 언젠간 저는ada campaigning 야 뭐야 얘 왜 이렇게 잘해 전략적이잖아 오오오 한번에 다죽여버리겠다 거냐면 될까? 그게? 난 될거라고 생각 break 오오오오오오옥 오오오오 simult 지오스 같은 편안함! 왜 이렇게 편안해? 사람들이 채팅으로 놀린다! 사람들이 채팅으로 놀려! 이런 젠장! 어? 나 뭐야 이 사이에 꼈다! 더 안전할 수도? 야 나 했으면 트럭 던졌다! 그걸로 뭐 언제.. 어느 세월에! 살아남았다! 살아남았다! 어? 우리 둘만 살아남았네? 어.. 두명이 hele.. 이제 피해야 돼 X3 나라라 초코볼? 이제 피하는 구간이야! 던져보시지! 나라라 초코볼? 던져..오오오오..! 안 되쇼 x3 나라라 초코볼? 안 되쇼 x4 안 돼쇼 approximately 잉 acknowledging 나라라 초코볼? 요문이 커피~! 나라라 초코볼? 안 돼.. 오오오오오오오옷 이미 안 돼줘 안 돼줘 나라라 초코볼? 안 돼줘 안 돼줘 안 돼줘 안 돼줘 안 돼줘 맞혀 보시쥬 나라라 초코볼 아아아아아아악 요맨이 커피 나라라 초코볼 오오오오 이 사이에 들어간다면 오 이 사이에 들어간다 요맨이 보라색과 보라색 사이에 있어 이 사이에 들어간다 하면 언제나야겠지 맞혀보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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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뭘 그러는데 오케이 승리 안돼 맨 아래에 빨간색을 누르면 승림 아 미호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온거구나 미호야 한번 잘 던져봐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거지 그냥 저 아래에 있는 발판으로 각도 그 다음에 옆에는 던지는거 스피드는 그대로 하고 어떻게 아래위? 클릭하면 돼 그치 어? 그치 자야 던져봐 아래로밖에 못 던지는데 각도 어떻게 올리죠? 저기 옆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그쵸 아 좋아 잘해봐 우린 생존할테니까 말이야 그래 한번 잘해봐 내가 다 죽여줄테니깐 말이야 앙 자 한쪽으로 쓰러진다면 하나도 안 무서워 어차피 될건 나 조금 무서워질지도 아니야 이정도면 괜찮아 그래 떨어지는거 보고 뛰어내리면 돼 으어 으어 오 Luk 1칸밖에 남았어 치워서 빨간색 누르면 승리 자 어쨌든 이렇게 젠가위에서 최후의 1위일 때까지 살아남는 젠가서바이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